자 사회학자들은 have proven 되겠습니다. 증명이 왔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여기가 사회학자 증명하다. 이런 뜻이죠. 접속사 되시죠? that라는 것을 증명하고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야. 그들 자신의 관점이나 가치를 가져오는 거죠. 어디로 가져오는 거냐. 관점이죠. 비유가. 관점. 관점. 그 다음에 가치.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문화인데 그들이 인카운터. 그죠? 인카운터가 이제 직면하는 거. 맞닥뜨리는 거죠. 직면. 조우. 하다. 그죠? 요거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맞이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에다가 자신의 관점이나 가치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죠?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북 이라든지 뭐 뭐 뭐 음악 tv 프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지도 몰라. 어펙트 영향을 주는 거야. 모두에게. 그렇지만 말이야. 그들은 영향을 준다.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여기죠. 음. 어펙트 영향을 주는 거야. 여기 위 있지. 영향을 준다.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뭐로. 서로 다른 어 방식으로. 그것들은. 아 체크 잘했어. 이 데이가 여기서 이거네 이거. 어 이거네 이거. 요렇게. 얘네가 사람들한테 서로 다른 걸 주는 거네. 네. 자 연구가 있어. 한 연구에서. 닐이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보여주었지. 에피소드를 보여줬어요. 에피소드. 시트콤. 시트콤인데 그 이름이 all in the family. 이걸 보여줬어. 자 에피소드를 보여줬어. 어 시청자들에게. 이 간접 목적을 해. 에피소드를 에게. 시청자에게 보여줬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tv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네. 시트콤이네 시트콤. 시트콤. all in the family. 이거 이게 시트콤이네. with range of different views on race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시청자들이야. 뭘 가지고 있을까. range of 다양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온. 뭐에 대한. race. 인종. 아 인종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시트콤 보고 있었어. 보는 건 하나야. 시트콤 하나고. 어. 여러 관점을 가진 사람이 보는 거야. 자. 더 쇼우는. 야. 이 쇼우라는 것이. 뭐하고 있냐면. 자. centers on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어. 초점을 맞추는 거야. character. 등장인물이구나. 등장인물에 수점을 맞추고 있구나. named. 뭐어란 이름에. 벙커란 이름에. 음. character. 되겠습니다. 컴마. 동격이야. 이 벙커는 어떤 사람이냐면. intolerant. 편협한 사람이야. 그리고 bigot. 고집쟁이야. 자. 편협한 고집쟁이인 사람이지. 그쵸. 이 사람한테 초점을 두고 있고. 이 사람은 말이야. 이 사람은. 종종. get into. fight. get into. 이게 뭐냐면. 어디 어디에 말려드는 거야. 싸움에 말려든다. 누구와의 싸움이죠. 그의. 더. 공격적인. family. family. 가족. 구성원들과. 싸움을 하는 거야. 그쵸. 음. 편협한 고집쟁이래서. 더. 공격적인. 가족. 구성원하고. 싸우는 거야. 됐죠. 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은. found. 발견을 한 거야. 어. 접속사 되시죠. 어. 뭐를 발견하고. 뭘 알아내느냐. 자. 이. 시청자들은. 쭉. 걸어 치겠습니다. 쭉. 아. 그렇지. 이 시청자들은. 생각을 했구나. 뭐라고 생각했지. 접속사들이 생각했네. 야. 그 쇼 말이야. 이 쇼 말이야. was. funny하다. 재미있구나. 그쵸. 재미있어. 요렇게. 관계대용사죠. share. 공유하다. 라는 뜻이죠. 벙커의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했지. 어. 그 쇼 말이야. 재밌네. 라고 생각했어요. 뭐에서. 방식에서. 아. 무슨 방식일까. 괄호라는 방식. 이렇게. it made fun of.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the way that. 쭉쭉쭉쭉쭉. 버려지겠어요. 점점점이라는. 방식. 에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것이. 그 시트콤이죠. 쇼죠. 쇼가. 자. make fun of. 뭐뭇을. 놀리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이 사람의. absurd. 터무니없는. 인종주의. 인종주의. 뭐. 이걸 뭐라. 인종차별주의. 인종. 차별. 주의. 인종차별주의를. 놀리는거죠. 그 놀리는 방식. 재미있다라고 생각했지. 사실 말이야. 디스. 이것이. 제작자. 의. 의도였어. 그죠. 이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 여기서부터. 아. 색깔패널. 형편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이게 바로. 디스죠. 디스. 오케이. 그. 뭐에요. 이 주인공의. 터무니없는 행동 보고. 웃는거 있죠. 이게 바로. 이것이 바로. 제작자의 의도였단 얘기야. 자. 반면에. 라는 얘기죠. 반면에. 그러나. 자. 이 시청자들이 있는데. 어떤 시청자들이냐면은. 이렇게. 이. 또. 잠깐만. 담세브즈. 어. who were. 담세브즈. 어. 비거트. 소트. 로버머. 이거 엄청 기네. 그죠. 자. 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이 담세브즈는. 잭이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들은요. 생각했지. 뭐라고 생각했냐. 아. 이 사람. 이. 뭐에요. 이다. 라고 생각했어. 어. 영웅. 아. 보아다 보아. 영웅이다. 라고 생각했어. 영웅. 음. 쇼에. 있어. 쇼에 영웅이라고 생각한거야. 그죠. 됐죠. 자. 1번 되겠습니다. 접속사. 2번 접속사 되겠습니다. 자. 자. 이. 청중들 있죠. 이 관객들 있죠. 관객들 있죠. 관객들은. 그 자신이. 이. 비것. 이라고 생각했어. 그 자신이. 고집쟁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죠. 둘이. 비우어스하고 댐셔브즈하고 똑같은거야. 아. 관객. 시청자. 그죠. 시청자. 그 자신이. 고집쟁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청자들은. 이. 벙커를. 영웅으로 생각했어. 쇼에 있는. 영웅으로 생각한거야. 그죠. 영웅. 그리고. 이렇다고 생각했어. 뭐라고 생각했냐면. 쓰읍. 아. 이. 제작자분들은. 민트. 의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민이 있는데. M. E. A. 인. 민투부정사. 있습니다. 민투부정사는. 뭐. 할. 의도이다. 자. 뭐. 하려는 의도이다. ing. 나오면. 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이란 뜻입니다. 자.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작자가. 놀리려고 하는거야. 자. 누구를 놀리는거야. 그의. 어리석은. 가족들. 그의. 어리석은. 바보같은. 아. 그의 바보같은. 가족들을. 놀리려고. 하는 것 같다. 누가. 제작자가. 이렇게 생각했대. 그죠. 자. 이것은. 샥. 이렇게. 이렇게. 데몬세이트. 보여주는거구나. 증명을 하고 있구나. 뭐를. 왜. 왜 인지를. 쭉. 쭉. 목적어죠. 자. it's a mistake to. 되겠습니다. it 가주어죠. to 진주어죠. 야. to 하는 것은. 실수야. 실수. to 한다는 것이. 왜 실수인지를 보여주고 있는거야. 자. that. 이라고. 가정하는거지. 자. 섭섭서 되시죠. 특정한. 아. 문화적인. product. 되겠습니다. 제품이라는 것이. will have. the same effect. 목적어네. 똑같은 영향을 준다. 누구에게. 모두에게. 자. 여기 수거 하나 있어. have. 뭐. effect. on. 점점점. 에게. 뭐뭐한.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죠. 아. 이것은 보여주고 있지. 뭘 보여주는거야. 가정하는 것은. 특정한 문화적 제품. 그죠. 이 특정한 문화적 제품이. 여기서는. 여기 나오는. 제품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줄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